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균혜TV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여성들은 어떨 때 마음이 동하면서 성적인 욕구가 막 솟아오를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도요. 우리 남성들분처럼 어쩌다가 마음이 동하면서요. 와 오늘은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 여성들은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내가 너무 밝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이 하고 싶다 오늘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밝히는 여성들입니까? 네.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은요. 조금 소심하고 본인의 그런 마음이 잃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여성보다는요. 활달하게 본인의 마음에서 그런 욕구 같은 거를 막 일으킬 수 있는 일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밝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섹시한 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연인이 혹시 간혹 오늘은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여성이면요. 여러분 행복하시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그런 짝꿍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여성이라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떨 때 마음이 동하면서 아 오늘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영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에게서 찐한 애정을 느낄 때입니다. 여성들은요 남성에게서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애틋하게 귀하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그 충분한 감정에서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요. 한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네 뭐 찐한 스킨십으로 강한 자극을 줄 때보다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여성은 마음이 확 녹아내리면서 그냥 그쪽으로 마음이 훅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감는다고요. 이에 어떤 큰 선물 그리고 짜릿한 자극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성의 마음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친구의 흉을 본다고 칩시다. 어머 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얄미워 죽겠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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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쪽도 저쪽도 편들지 않고 그냥 에이 딱 중간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부인이 좀 잘못하고 부인의 친구가 잘한 거더라도요. 무조건 그냥 부인의 편을 드시면서 아이 그 친구 참 나쁘네.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잘한 거야. 라고 부인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날은요. 남편이 더 든든해 보이고요. 더 정말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많이 위해주는 것 같아서 더 화끈한 잠자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따라 따뜻한 마람마디가 천장빛을 감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상시하고 다르게요. 왠지 투덜투덜 되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심수봉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말할까 네 여기서 하고 싶다 말할까 하는 가사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 가사에서 보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바로 이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우리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막 욕구가 생겨서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은 무심한 듯 저 침대에 가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자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뭔가 마음이 동해요. 이 동안 마음을 풀고 싶은데 이 남편은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왠지 투덜투덜대면서 괜히 부엌에 가서 그릇도 한번 덜커덩덜커덩 거려보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응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잔소리도 괜히 하고요. 남편한테 이게 옷이 뭐냐고 투정도 부려보고 투덜투덜댑니다. 일명 한마디로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요. 네 여러분들 이럴 때요. 잔 척하고 피곤한 척하지 마시고요. 왜 저러나 평상시에 저렇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왜 저러나 하고 눈치껏 혹시 아니더라도요. 오 이리 와봐 나 당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 하면서 툭 한마디 먼저 덧내 보십시오.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생리 중이거나 배란기 때입니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생물학적으로요. 여성들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배란기 그리고 생리할 때 이때 여성분들이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때 잠자리를 갖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오 선생님 그 절정의 순간을 잘 못 느끼던 그런 여성들도요. 이때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또 더 진한 그런 오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인 아내분들께서 아직 생리 중이신 분들 많이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배란기 계산 잘 하셔가지고요. 그때 사랑 많이 나누시고요.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애정 영화를 볼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얀 동영상 일명 우리 그냥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야동을 보면 자극적이고 진한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그 직선적인 그런 야동을 볼 때 그때 그 더 느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따뜻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애정 영화를 보면서 더 마음이 동한다고 합니다. 예. 할 듯 말 듯한 그런 살짝 살짝 그 침대 위에 배드신 같은 거 나올 때 이때 그걸 감질난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와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이 동한 그럴 때가 많다고 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팝콘도 먹을 수 없고 또 영화관에 가는 게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마스크 단단히 하시고요. 주말에 둘이 손 꼭 잡으시면서 따뜻한 애정 영화 한두 편 가끔씩 보시면서요. 그날 밤에 집에 오셔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요. 아내의 열려있던 그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주시면서요. 진한 사랑 나누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성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킨십을 자꾸만 한다 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야한 얘기를 즐겨하지 않던 여성인데요. 유난히 뭔가 욕구를 생길 때 어색하니까 야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서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 하면서 야한 이야기 몇 마디 던지면서요. 옆에 다가가서 부비부비부비 자꾸 합니다. 이럴 때 아이 귀찮게 왜 이래 하고 밀치지 마시고요.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더 많이 안아들이시는 센스 있는 우리 오귀네 TV 가족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여성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이럴 때 남성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꼭 그 성적인 어떤 행위를 바라기보다는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조금 더 옆에 다가가면서 편안하게 따뜻한 그 안락한 포옹 같은 걸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여성들은 어떨 때 욕구를 생기면서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나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려봤는데요. 남성분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콕 찍어서 말로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행위로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아직도 세상이 이게 우리 중년들에게는 그걸 탁 터트려서 말하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먼저 눈치채셔서요.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가정도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드려봤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